한국의 도입이 필요한 무기들의 순위를 나열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광의 보처광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한국에 도입이 필요한 무기들의 순위를 나열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기들은 다 따져보면 다 시급하거든, 도입이.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나열해 드릴 순 없고요. 단지 보처광이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에 이런 것들이 더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무기 10가지만 제가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21의 경전차형입니다. K21의 포탑을 105mm 강선포나 혹은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그런 물건인데요. 현재 지금 K2 초전차가 굉장히 소량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800대나 존재하는 M48A3나 혹은 M48A5 계열들을 현재 도퇴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원판이 1950년대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까 이미 언덕배기도 못 올라간다고 30년 전부터 악평이 잦아있고요. 부품 수급도 완전히 단종이 된 상태여가지고 단종 가치도 0원이고 심지어 장갑제에 균열까지 가는 등 우리 군이 가지고 있어 볼 때 손해밖에 안 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거지로 운영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차 수요도 줄어들 것 같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차 3대가 1개 소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거를 4대가 1개 소대를 이루도록 변경하다 보니까 즉 미군 편제만큼의 기갑 전력의 강화를 요청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전차가 필요한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5mm M48 A5형 뿐만 아니라 90mm 포달하고 있는 M48 A3조차도 원래 퇴역을 시켰다가 다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재취역을 시켰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굴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K2전차를 추가로 500대씩 대량 양산하지 않을까만은 차라리 K21 경전차형을 500대 정도 양산해가지고 산악지형에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산악지형에서 굉장히 K21 경전차형 같은 폭이 좁고 기동성이 좋은 물건이 각광받으니까요. 중동부전선의 보병사단들한테 이 K21 경전차형을 주고 M48들은 전부 다 퇴역을 시키자는 겁니다. 아무리 경전차라지만 다 썩어들어가는 M48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나아요. 기동성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뭐 장갑은 조금 M48보다 딸릴 수 있다 치지만 모듈형 장갑제를 이용해가지고 전시에 추가 장갑을 증설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경전차들을 도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미군도 현재 사기 경전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국도 15식 경전차라고 굉장히 걸출한 경전차를 만들어내가지고 덩글이나 혹은 산악지형에서 쏠쏠하게 사용해 먹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사수형 소총입니다. 지정사수는 전문적인 저격수는 아니지만 군대나 소대에 소속돼가지고 중거리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적을 제압해줄 수 있는 그런 보직입니다. 보통 7.62mm급 소총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 4배율 이상의 스코프를 많이 달아줍니다. 군대단이나 혹은 소대단이 전투를 할 때 저게 중요한 대전차로켓 사수라든지 기관총 사수 혹은 지휘자를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보직이죠. 물론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5.56mm 쓰다가 7.62mm도 같이 모급을 하면은 탄약 체계도 이연화가 되고 교육훈련 체계도 이연화가 돼서 여러모로 복잡할 텐데 보차하면 너 총습 허거냐? 라고 하실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입을 하자고 하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총 군대에 정작 소총수가 거의 없어요. 뭐 필수적인 통신병, 기관총 사부사수, 유탄수 하다보면은 정작 진짜 소총수로서 뜰 사람은 별로 없어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소총수는 완편이 거의 안 돼가지고 전쟁 나면은 예비군이 증원돼서 소총수를 맡아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근데 암튼 소총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군대와 소대의 전체적인 화력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간단하죠. 명중률이 높은 지정사수용 소총과 스코프 그리고 지정사수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명중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화력이 올라간다는 의미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 한 명을 사살할 때 소총탄 100발을 쏴야 돼서 그런데 명중률이 좋은 소총으로는 10발이면 충분해 그럼 충분히 그만큼 화력이 줄어들어도 땜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교전거리가 짧아가지고 쓸 일이 없다. 300에서 500미터 가량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서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미군이 실제로 시가지를 써보고 신속히 적의 위협적인 표적을 제거하는 점에서 지정사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봤고요. RPG 들고 있는 놈 빨리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그만큼 아군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K-토르입니다. 러시아는 토르라는 야전방공체계를 운영하는 중이거든요. 이 토르는 수직발사형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천마처럼 퍼렛을 적방향으로 돌려서 쏴야 되는게 아니라가지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요격체계에요. 가능속도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드론이나 언덕배기에서 빼꼼 머리만 내밀고 대전체미사를 쏘고 도망가는 저 공격해기 같은 것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시리안 해전에서도 토르가 배치되자마자 한치르의 요격률을 제쳐버리고 토르가 공중표적 요격률 1위로 올라섰을 정도니까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토르를 못쓰고 있는건요. 그냥 러시아군이 이 토르 체계에 한국 버전을 개발하다는 겁니다. 차체는 K9의 천마력급 차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추정 레이더와 탐색 레이더를 에이사로 달아주고 전자광학 시스템도 하나 달아준 다음에 실시간으로 복지방공 레이더와 연동해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면은 순항미사일이나 혹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도 일부 대응이 가능할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킹스텔리온입니다. 킹스텔리온은 CH-53 스텔리온 시리즈의 최종형입니다. 이전에 스텔리온 시리즈보다 굉장히 우월한 체구가 그리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누크가 최대 이륙증량이 22톤이거든요. 근데 킹스텔리온은 무려 34톤에 달합니다. 이걸 도입하자는 이유는 정말로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입니다. 전시에 북한의 도로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헬기로 보급 물자를 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치누크보다 훨씬 더 수송능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보급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전 임무에 동원할 때도 특수전 병력 1개 소대 이상이랑 동시에 온갖 중장비를 다 싣고 특수전 인원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군도 특수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상륙지원 임무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리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뛰어난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보여줄 것이고요. 소외 장비를 따로 사가지고 소외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외 헬기가 0대거든요. 원래 사오려고 했다가 이게 사업이 꼬여서 지금까지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건데 킹스텔리온엔 견인식 소외 장비를 무려 동시에 3개나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시오크 시리즈가 한 대꼴랑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죠. 실제로 난포급 기례부 사람도 킹스텔리온에 미착함이 가능한 수준의 가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스타K입니다. 아이스타K는 비즈니스 제트기에다가 오해상도의 지상매핑 그리고 추정용 레이더인 사일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장범위한 지역의 적의 지상을 감시할 수가 있는 그런 체계죠. 우리나라가 3축 체계 특히 킬체인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원래 이 28 조인트스타즈를 사오려고 했는데 미분도 절레절레 할 정도로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게다가 28의 원형 기종인 보잉70체 자체가 단종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사올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 제트기에다가 레이더 시스템에 인티해서 사용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기존에 사일레이더 가지고 있는 글로벌 로크가 따로 있는데 굳이 이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물의 목적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글로벌 로크가 그냥 단순 정차익이라면 아이스타K 같은 경우에는 E737처럼 지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악원 무기체계들한테 야 여기 얘 나타났으니까 얘 때려 라고 관제까지 해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E737이 있으면 지상조기경보통제기로는 아이스타K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자전기입니다. 적의 방공망이나 전투기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는 물건에 방해전파를 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물건인데요. 굉장히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30년째 도입해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파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적 방공망을 갖다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한 판단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실제로 2A28G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훈련 상황에서 F-22 랩터 세계 최고의 전투기죠. 얘한테 전자전 재밍을 매겨버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암람으로 F-22 랩터를 잡은 적도 있고요. 시리안 해전 때는 터키 공군이 러시아 공군의 SU-24를 발견하고 암람을 발사했는데 후방에 있던 러시아 공군의 전자전기인 일루신 22PP가 F-16한테 전자전 재밍을 매겨가지고 암람이 빗나라 게끔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나라들은 J-20 F-35 이런 흥악한 전투기들로 모장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게임 체인저로서 전자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21 같은 공중통신중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네트워크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트래픽 과부하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렉 걸린다고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전파가 산에 가로막혀가지고 통신감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또 있고요. 그래서 21 같이 비즈니스제트기에다가 통신중개장비를 달아가지고 전선 약간 후방을 비행하면서 데이터통신을 중개해주는 공중통신중개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실제로 미군이 21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뭐 큰돈이 들어가진 않거든 유지비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입을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탄 체계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네트워크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번째는 대잠초계항입니다. 한국해군은 원래 27척에 연함호위함을 뽑을라 그랬어요. 3000에서 4000톤급 정도 되는 그런데 이게 만하게 근원 유명함급을 뽑다 보니까 예산이 막 잡아먹히고 난리난거야. 그래서 20척으로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1톤급 이상의 연안전투함 전력이 현재 37척에서 미래에는 FFX 배치4를 포함해도 26척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무리 함의 체급이 커져가지고 오래 작전을 뛸 수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수장이 줄어들다 보면 각 함들이 B번 없이 근무를 돌아야 되다 보니까 함정도 혹사당하고 거기 있는 승조원들도 혹사당하고 난리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장다오급처럼 1500톤 정도 되는 다목적 대잠초계함을 12척 정도 건조해가지고 원활한 로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톤급이 굉장히 작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가변심도소나 함수소나 예인소나 이거 3개 전부 다 달 수 있거든요. 헬기 경납고는 공간상 탑재를 못하지만 헬기 데크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날라온 대잠해기가 임시적으로 대잠작전을 여기서 뛰고 다시 지상으로 날라가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대형 VLS는 달 수가 없으니까 경월의 발사기로 아쉬운대로 대잠전을 하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한미사일 4발 그리고 축소형 VLS를 달아가지고 해국미사일 한 4발에서 8발 정도 운영하게끔 하고 한 포 하나 달아주면 정말로 다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아홉 번째는 공격원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제대식 잠수함들은 아무리 AIP가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공격원잠 보다는 훨씬 느려요. 사망작전 지속일 수도 공격원잠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다 보니까 고속으로 적함들을 추격하거나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추적하는 공격원잠이 최고 속도로 항해를 내도 막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스노우클링을 하러 수면으로 구상하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일반 제대식 잠수함은 AIP 추진을 달고 있다고 해도 최고 속도로 항해하면 한나절이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스노우클링을 해가지고 엔진 돌려서 배터리 다시 충전하고 다시 사망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공격당하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죠. 뭐 제한요소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게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 개정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저농축 우라늄은 보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바라쿠닥극 같은 그런 공격원잠은 보유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열 번째는 오프로드 오토바이입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는 두발 달린 물건에 그렇게 막 민색한지 모르겠네. 같은 산악지형인 일본은 열심히 두발 달린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군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상군이 보통 기동을 할 때 특수하게 선별된 정찰조 인원들이 주변을 수색하고 또 진격하게 될 예정지를 정찰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병사단이건 뭐 기계화보병사단이건 전부 다 기계화를 시켜가지고 기동사단화하겠다는게 북방개혁의 중점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격속도도 빨라지고 이 기동사단들의 커버 범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질텐데 도보로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많지 않겠어요? 물론 도보로 다니는게 기도비닉 유지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기동하는 제들을 제대로 보조를 해줄 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수색대원들 혹은 경찰 조원들에게 오프로드 오토바이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뭐 이걸 타고 막 부릉부릉 하면서 매드맥스 하는게 아니고요. 물론 탠덤으로 두 명이 탈 경우에는 뒤에 탄 탠덤 인원이 갑자기 나타난 적군에게 제한적으로 응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고요. 이걸 타고 빠르게 경찰 예정지역으로 이동해서 오토바이는 은원패를 시켜놓고 거기서 정찰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두발 달린 물건이고 이게 험지를 주행하다 보니까 훈련 도중에 다치는 일이 좀 비일비재 할 거예요. 이건 간부들을 주력으로 운영하게끔 해서 계속해서 노하우가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게끔 하면 되고 또 수당 빵빵하게 주고 다치면 제때제때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두려워가지고 도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렸어? 맞잖아. 제발 다치면 치료해주고 보상을 해줍시다. 참 안타깝네요. 잘 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여러분과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무기가 도입되면 좋을 거 같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